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는 전세계 장애인들이 모여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논의하는 연대회장으로 꾸며졌습니다.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이 뜻깊은 자리에 복지TV가 주간방송사로서 대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.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복지채널로서 차별없는 세상을 외치는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부산에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